아 놀달라고? 아 잠깐만 지금 심각해요 잠깐만요 자 다 조용히 여러분들 놀러 왔잖아요 그죠? 계속 앉아있을 거예요? 저 이렇게 막 춤을 춰주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그냥 뛰시면 돼요 근데 앉아있는 건 뭐죠? 또 춤추지 않고 옆사람 눈치를 본다 아 약간 어디지? 남자분은 계속 저를 보면서 이러더라고요 저 평가하러 오신 거 아니면 그냥 같이 놀아보아요 준비됐어요? 저 분명히 얘기했지만 오늘 만약에 잘 놀다 그럼 계속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좀 크셨으면 그렇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조명을 잠깐만 꺼주실래요? 잠깐만 뭐 알았어요? 외우신 거죠? 왜 앉아계신 거예요? 오빠 펼치세요? 저 들어갈까요? 가세요! 하나, 둘, 셋, 하나 하나, 둘, 셋, 하나 하나, 둘, 셋, 하나 베이컨 조명이 잠깐 꺼주세요 조명이 잠깐만 꺼주실래요? 뭐 알았어요? 어.. 왜 오신 거죠? 왜 앉아계신거에요? 오빠 펼치세요? 여기! 저 들어갈까요? 가세요!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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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!